흐르는 강물 이 눈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죠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니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 길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멀둔 콧밭에 누워서 날 쉴 수 있겠지 날씨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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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